아버지 이거 드시고 기운 좀 차리세요 아버지 일어나서 아버지 오늘까진 돈 갚아야지 네 엄마가 꺼간 돈 꺼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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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대부업체 골든트리가 나비캐피탈을 인수했습니다. 대부업체가 제도권 금융사를 인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금융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준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든트리는 지난 7년간 낮은 이자유가 합격적인 행보로 업계에 새바람을 들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회각에서 이번이 수각 김준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준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